아 케테르..로 지갑권 걸고 게임해요 하..아니 그냥 해도 모자랄판에 지갑권까지 쓰면 무조건 뭐... 빨리 킬하는 거네 방송 나머지 해봅시다 룰링될때 화장식만 갖다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선 내가 눌러줘야 되는 거였구나. 아 맞아 님들 내가 그거 할까? 이거 최신 버전이랑 종류가 다른 것도 있는데 자막까지 나오는 거 할래요? 아니면 최신 버전 할래요? 자막 나오는 거 저번에 했던 거 살짝 낮은 버전이에요. 자막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은 아 이거 하라고? 오케이 최신 하겠습니다. SCP 더 추가됐다고 하는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소리 소리 적당합니까 소리? 소리 적당해? 어 게임 소리도 좀 바뀐 것 같아 맞죠? 살짝 바뀌었어 아 여기 너무 밝겠네요 잠깐만요 지금 원래대로 했다가 나중에 밝게 올리겠습니다 주인공의 번호는 9341입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읽었던 거고 어떤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알겠다 알겠다 여기 사운드를 좀 줄여야겠다 한 50정도까지 줄이고 오케이 됐어요 읽어 좀 읽어야 나오나? 읽고 있을 때쯤 나오나? 어 열었다 갑시다 자 지금 하는 거는 저번에 했던 거보다 버전이 더 올라간 거예요 어 뭐야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우와 다른 데로 가네? 문이 한 칸 더 다 끝에 있는 거네요 원래 중간에 있는 거였는데 아니 괜히 멀리 와서 괜히 더 길게 가고 있어 이거 맵이 우와 이런 맵 여기로 볼 수 있네 어 좀 통로 바뀐 것 같은데 어 저기 밑에 생겼다 저기 원래 없었는데 어 맵도 추가 됐구나 아 맵도 추가 됐네요 어? 아 맞아 잠깐만 아 쪼링이 없죠 갑시다 네 관전 오리에 피 짜고 있어요 피 짜고 내가 관전 오리에 아까 때렸어요 오늘 좀 살살 해달라고 가자 자 이제 실험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크흫흫흫흫 뭐 쟤 쓰러지는 모션까지 나오는구나 이제 자 이제 화면밝기 다시 올려드릴게요 저장하고 야 문 바뀌었다 대박이야 저기로 가는 거네? 우와 맵이 아예 바뀌었네요? 헐 쉣 잠깐만 헥 여기 CCTV 뭐야? 헐 얘네 싸우는 거 나온다 소리 적당합니까? 아 한글판이 엄청 옛날 거야? 아 진짜? 얘네 다 죽었나봐 어 여기 한 칸 밑에 있는 데잖아 여기 저 맵이 어 촬영하니까 이 소리 나 여기 내려갈 수 있네요 내려가 봅시다 내 근처에 없지? 조금만 줄여줘 소리? 잠깐만요 게임수 조금만 줄일게요 35까지 내리겠습니다 흠흠 가자 안 열리죠? 버튼을 눌러봤자 아무 그게 없었다 뭐야 이거 뭐야 어 처음부터 이거 막 비 그거 지진이야 지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거 어 여기 지진 그거 있나보다 자 저장 다시 한번 해주고요 여기 열리나요? 근데 우리가 문서를 봐도 문서를 못 읽어요 이제 영문 버.. 이제 영문 최신 버전이라서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최신 버전이거든요 아 여기 아가여 저기로 가자 아 저기로 안 갈게요 네 어떻게 하지? 아 좋아 마음 굳혔다 저기 안 가기로 오 오 오케이 여기로 갑시다 아 저기로 무조건 가야되는구나 저기가 길이네 네 잠깐만 아 맞아 그 혹시 지금 매니저 어 장모님이나 아 지금 매니저님들 중에서 그 위키백과 키고 SCP 그 뭐지 번호 봐주는 거 대기해줄 수 있나요? 혹시 나오면은 어떤 녀석인지 등급이나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알려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얘를 유인해야 되네요 더덕을 잠깐만 지금 켜서 뒤로 하고 오 깜짝아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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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 닫았죠 가자 저장하고 자 새 구간이 나왔는데 열리네요 왠 오른쪽만 카드 필요하다 아마 여기 여기 쪽까지 1등급 카드가 필요하겠죠 일단 카드를 얻어서 우리가 그 창조경제하는 데까지 가야되니까 뭐야 어 사람 떨어진다 어이씨 scp 106이죠 106 여기 지금 가야되나 여긴 가지 말자 초반에 좀 더 둘러봤다가 마찬가지네 일단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로 여기로 지금 오케이 불 꺼였어 갑자기 여기 뭐가 있을까 불탔고 종이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scp 939에 대한 내용이네요 939 어 많은 소리 들려 헥 이런 복도까지 있네 와 쩐다 맵 진짜 많이 바뀌었다 최신버전 완전 우리 진짜 거의 고인 고인돌 시절 걸로 했네요 우리 플레이를 여기 어디에요? 어 카드키 하나 주었다 레벨 1짜리 카드키 하나 주었구요 컵 컵은 필요없어 레벨 1짜리 카드키 열었어요 이제 그 우리 카드 쓰는데로 가자 아까 거기 여기죠 바로 저 안 얘 뭐에요? 곰돌이 어 뭐야 오 쉣 쟤 무슨 scp야? 곰돌이가 비명질러 쉣 아니 우리가 지금 그리고 방심은 안 되는게 어떤 어떤 scp가 추가되는지 모르거든요 잠시만요 여기가 카드키 필요했던 데가 어 카드키 필요했던 데가 어디였는지 까먹었어 건전지 하나 주었구요 근처에 있다 어 근데 이런 방들이 해제한거 같애 잠깐 우리 무한루트에 빠진거 같은데? 맞죠? 잠깐만 이거 무한루트 같은데? 이 방이 scp야? 헐 대박 이게 scp였어? scp 1048번이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어쩐지 우리 계속 돌아다녔는데 이거 얘 또 봤네 곰돌이가 1048번이에요 등급은 뭐에요? 헐 헐 소름 이런 맵이 있다니 케테르 등급이야? 위험하네요 야 scp 1123 있어 어 근데 얘 클라스가 세이프인데요 안전한 앤데 큰일났다 이거 저장 scp 1123이네요 얘네 등급이 안전하대 잠깐만 종이 깜짝 돈 터치 헥 만지지마라 오 쉣 저장하고 한번 저기 안에 있다 해골 바가지 아 어떻게 하지 만 만져볼까? 얘 1등급인가? 세이프면은 1등급 바 아 1등급 바로 안되네 한 2등급 까진 돼야 되나봐요 아 만지면 정신적으로 해롭대요 아 진짜? 아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들어서 만졌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나오면 우리 다시 그러면은 뻘짓이야 다시 불러오기 해야돼 어쨌든 눌렀어 만졌어 뭐야? 아아 만졌더니 이상한 대로 빠졌잖아 이게 어디야 종이 뭐야 뭐에요? 어? 어어 누구시죠? 오 나왔어 오 나 해골 바가지 만져가지고 지금 차 확 황각걸렸나봐 나치라고? 야 여기 어디야 어 오 쉣 큰일났다 우리 한 번도 만질 수가 없어 해골이 사라졌어요 자 이 유골의 주인공은 복종 고문 투옥 등에 의한 피해자였대요 헉 아 진짜? 나치한테 죽은 해골이야? 제발 여기 안에 해골 바가지 다시 생겨라 어 해골 바가지 있어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된거지 아니 지금 힐을 쓰는게 문제 봐봐 이게 아직 안 끝났어 진행이 뭔가 트라우마를 보여주는거 같죠 해골 바가지가 맞지 흐려지고 있어 화면이 흐려지고 있어 그리고 아 그래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SCP 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 어떤앤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어 주님은 키가 왜 이렇게 작아졌죠? 일어나야 될거 같은데? 얘가 일어서진 않네 다리 잘렸나요? 안진건 아닌거 같은데? 아직도 안풀렸나? 풀린건가요? 잠깐만 힐 써볼까? 힐 힐 없나? 어 있다 H 힐 썼어요 어 근데 힐 아 이제 일어설 수 있네 힐 쓰니까 일어설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불러올까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 불러 불러 불러오는게 낫겠죠? 맞지? 뭔가 불안한데 혹시 모르니까 불러오자 맞죠? 진행하라고? 깔끔하게 한번 불러올게요 네 불러오겠습니다 바로 앞에 저장해놨으니까 아니 가다가 얘가 어떤앤인지 모르니까 뭐 환각증세라던지 나중에 뭐 이제 막 그런 증상이 있는 녀석일지도 몰라 얘 SCP513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총 흔들면은 당장에는 그 그게 안나오는데 환각증세랑 환청증세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갑시다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좀 이따 타고 아직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건 나중에 하고 짜장 엘리베이터 헉 SCP106 흔적이다 어 여기는 거기다 고위험군 격리구역 헤비 컨테인멘 컨테인멘트 존 고위험군 격리구역이죠 좀 이따 들어갈게요 좀 이따 들어갈게요 전화하고 여기는 뭐죠? 나 지금 캐릭터 비틀비틀거리는거 같은데 힐 좀 아픈 상태였나 저 그림 뭐야? 뭐야? 어 지대로 막 가 얘 무슨 SCP 같은데? 어 나 끌어 등겨요 얘 무슨 SCP야? 레이어스 오 피어예요? 어 뭐야? 쟤도 SCP 같은데? 아까 로딩창에 나왔던 애라고? 저장하고 한번 해보라고? 애들 다 우리가 느껴야 됩니까? 아 느껴보자 그래 지대로 나 끌려가고 있는거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있어 여기에 뭐가 생기는지 봅시다 SCP를 하나씩 다 니가 탐구합시다 네 얘는 무슨 SCP인지 왓 이즈 디스스스 투 민 뭐 서포트 민? 뭐 뭐 못봤어? 자막은 나오는데 자막은 보이나요? 밝아도 이런 밑에 나오는 자막같은거 디스 이즈 마이이 어 아 못봤어 아 이건 뭘 의미하라는거야 이런거야 나도 작아요 유필 위크 헥 뭐야? 주인공 기절했는데? 아씨 로드할게요 네 얘는 SCP 몇번이죠? 쟤는? 쟤는 SCP 몇번이야? 여긴 버튼 눌러도 효과가 없네요 잠깐만 저 옆에도 그거 있었지 끌려가도 옆으로 가보자 그래 옆으로 가 그래 옆으로 가 그래 옆으로 나가 닫아 어 여기로 나올 수 있네 좋아 아 얘 SCP 1073인가봐요 OZ 클래스는 세이프인데? 안전인데요? 닫아 1번으로도 안먹히네 저장 여기 소리가 심상치가 않네 여기 소리가 심상치가 않네 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이거 차원주머니야? 106? 헐 야 쟤가 밟으면 안되는구나 차원주머니가 빠졌다 아 차례 잘됐어 여기서 차원주머니 여기 문서 아직도 그대로 있지 어 있다 있다 찾았다 찾았다 비일번호에 9892 오 비일번호 나오는거 맞아 차원주머니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곳이에요 이 룰은 변하지 않았네요 제발 아 제발 나 탈출해 탈출해야돼 아 여기로 가지마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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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큰일났다 차원주머니 그냥 빠졌다 아아 쉣 그냥 거기로 들어갈걸 SCP-106이 차원주머니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106이 캐테르 등급은 맞죠 위험한 위험한 녀석 저 위에 있는거 보여요? 눈동자? 여긴 아예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긴 아예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기까지 들어오면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 쉣 이거 불러오기 한번 해야될거 같은데 맞지? 불러오기 한번 합시다 아 저거 빠지면 안되는구나 야 진짜 많이 생겼다 SCP들 최신버전에는 룰같은것도 막 생겼어 아 비밀번호 봤는데 또 바뀌었겠네 우리 저거 일부러 들어간 다음에 비밀번호 보고 나옵시다 맞지? 가자 저 어쨌든 비밀번호 우리가 봐야돼 왜냐면은 나중에 저거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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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버즈 메이버즈 박사인가 거기 박사실에 들어가야되니까 그래야 엔딩을 볼수있거든요 여길 안갈래요 중간쯤에 문서가 있어야돼 아마 거기였어 근데 빨리 안가면 잡힌다고 있었어요 야 없다 그냥 아무데로 가 일단 캔 캔 리 캔시 옛? 어 뭔말이야? 아직 볼수없다? 헥 아 잠깐만 걔 이상한데로 빠진거같애요 한치앞도 안보이는곳으로 빠졌어 일단 쭉만 가볼게요 쭉만 갈게 아 나 문서 못봤어 문서있는길이 아니었다 아 널 볼수있다 빠져 그냥 빠져 여길거야 소리나는데 여긴 뭐죠? 야 차원주머니 개쩔어 진짜 저거 부딪히면 안됩니다 오 이거 부딪히면 안되어 저기까지 가면 아마 나 풀어줄거야 아마 앗 블로그 할게요 네 빌번호 봐야되는데 다시한번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아우 오 여기 빌번호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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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고 빨리 갑시다 여기 여기길 맞아요 갑시다 야 이번에 나오기 좀 힘들게 만들어놨네 어느곳을 모를까 뒤냐 앞이냐인데 여기로 갈게요 아나 뒤로갈래 뒤로 갈래 뒤로갈래 맞아 불러와도 이거 문서 지금 볼 필요없어요 지금 넘어가 조심 아 여기서 뒤로 보라고? 아! 저기 나갈 수 있어? 오 쩐다 여기로 나갈 수 있구나 우와 뒤에 길이 있었네? 왼쪽 정면 여긴데 저 정면은 왠지 그 빨간색 그 더러운 방 같지 않아요? 맞지? 분위기 여마도? 아 여긴 여긴 아니야 딱 봐도 여긴 아닐거 같애 나 여기야! 난 왼쪽을 선택해야겠어! 아 여기 아니에요 저 아까 지나가는거 또 봤어 나 오른쪽 길을 나갈거야 그래 여기 뭔가 있어보여 그래 여기야 내 느낌은 모든걸 말해주고 있어 그래 여기로 빠지면 될거에요 아마도 내 느낌은 그래요 삽됐다 여기 scp 나오는 곳이잖아 씨 나가나가나가 우리 길이야 여기 우리가 왔던 길 왼쪽으로 갈까? 그 빨간색으로 새.. 그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방이 그 차원주머니에 빨려 들어간.. 건데 두 갈래길에서 그 조용한 곳이에요 뭔 말이야? 아 그니까 저기로 가면 안돼 조용한 곳으로 가면 안돼요 우리 여기로 가요 어쨌든 뚫고 지나가는거 마찬가지인가 봐 여기로 갈게요 조심 여기서 한번 기다렸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 바로 지나갔어 조심 가만히 한번 더 가만히 지금 지나갑니다 오케이 맞을 뻔했지만 저기 넘어가면 끝이지 맞지? 스탑 멈춰 오케이 한번 더 멈춰 한 번 더 멈춰 지금 right now 간닷! 나이스! 역시 또 선택해드리라 젠장 빌어먹을 그래 나 여기 야 이번에 청.. 야 이거 그냥 쭉 가 그냥 이번에 쭉 가 이번엔 뭐 다른기로 그냥 빠지지 말고 그냥 쭉 가 한번 기다 오케이 기다 오케이 오우 나 쩐다 맞지? 컨트롤 쩔죠? 이 컨트롤 아무나 못하는 컨트롤인데 자 여기서 한번 대기 지금 오케이 오 화면 흔들리죠 가자! 아이씨 이 뒤로 가야되나? 오 이거 조용한 방으로 가야돼요? 여기로 가야돼? 우리 여기로 빠져대냅니까? 시끄러운데로 가는거 맞지 맞지? 우리 무한 축구음에 걸린거 아냐? 우리 무한 축구음에 걸린거 아냐? 야 뒤로 와 아이씨 어 화면 왜 이렇게 어지럽죠? 어? 여기서 풀리겠지? 여기 아까 거기고 아니 이거 우리 조용한 방으로 가야되는거 아닐까요? 맞지? 빨갛던 곳 어 뭐야? You feeling weak from 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대 지금 힐 이럴때 준비한게 힐이지 좋아 됐어 아 누가 여기라고 했어요 을 나는 여기 탈출하고 막 있어 여기에서 시간 버티면 안되 빠-빠라-빠라빠라- 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밤 빠바라빠바바 자 여기서 노클립 오프 갓모드 오픈 됐습니다 가잇! 나아! 아 뭐야 우리 이거 우리 잘하고 있는거 맞아? 탈출구가 어디야 도대체? 탈출구 맞아? 아 탈출구 랜덤이에요? 이리로 가자 앗! 아 카모도 안썼구나 아 쌌네 어 저장관리나 어차피 아 우리 그럼 싼거에요? 노클립 갓모드 원 오케이 가자 일단 여기로 빠져야되니 야 이거는 맞으면 안되나보다 야 무적도 안통해 이거는 이건 무조건 사망처리다 이거 사망보험이다 이거 무조건 그냥 맞지 말아야되네 갓모드 쓸 필요가 없네 탈렷! 오케이 맞을뻔했다 자 여기 자 여기서 잠깐만 풀구 됐어 됐어 오케이 지금 들어갑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서 탈출할때까지 하는게 맞아요? 맞는거야? 시끄러운데로 가는게 맞아요? 근데 확실해? 조용한데로 가면 안된다 했지 조용한데로 가면 안된다 했지 조용한데로 가면 탈출구가 아닌거 같은데 들어갔다가 여기로 다시 나올까? 잠깐만 여기로 빠졌다가 얘 얼굴 어떻게 생겼냐 보자 아 오 오 죄송합니다 어우 그 존엄하신 얼굴을 아 그냥 계속 돌아다녀야된다고? 아 뭐야 그럼 이제야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래 그러면 다른 공간을 차원이동낸데요 나 근데 주인공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는데 여기 어디야? 우와 잠깐만 얘 어디에요? 앉았다 일어나보라고 해서 앉아봤는데 여기로 빠졌어 갑자기 오씨 저거 뭐야 우와 저거 뭐야 무슨 scp야 쟤는? 미치 미치 야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와 또 지나가 좀 그만 지나가라 좀 너 때문에 아니 화면이 얘한테 집중돼있어 자 가자 어 그래도 어찌든 우리 탈출할 수 있는 보지마 그냥 보지마 딱 아하 몇 마리 지나가야 성이 풀리는거지 얘는 거의 처가버리니까 더 어질어질거리는거 같은데 맞죠? 지금 주인공은 개어지러온 상태야 지금 주인공은 개어지러온 상태야 판재는 있는데 밑에 있으면 안찾아본대 안찾아보더라고 가자 야 판재 밑으로 빨리가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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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걸로 이걸로 안가리죠 아아 너 안보기 아 우리 이렇게 버그 남용 남용하면 안되는데 핵 남용하면 안되는데 어 다왔다 이제 드디어 다왔다 우리 핵 남용하면 안되는데 개남용하네요 어 바로 떨어지는 길 간닷 제발 탈출구 나와라 여기가 탈출구인가 봐 뒤에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으악 칠척칠척거려 여기 떨어지는게 맞을까 뭐야 헥 뭐야 어 나왔나요 탈출한거야 오 라디오 시리오 탈출한거 같은데 힐쓰라고 힐쓰라고 아냐 지금 화면 화면이 지금 처..초반에만 이런가봐요 아니면 우리 아직도 여기 거기일지도 몰라 환각 아닐지도 몰라요 화면이 지금 화면효과가 잠깐만요 탈출한지 얼마 안되서 이런건가 아 정신 혼미해진건데 계속 있어야 괜찮아진다고 아 계속 있을게요 있어봐 정신이 혼미해진거래 이건 힐써도 안되네 힐써 안풀려 어 점점 뭔가 변화가 생긴 아닌가 왠지 우리 문으로 나가봐야 정신 차릴거 같지않아요 어 쉣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SCP-500이 만능통치약이 만능.. 만능통치약이긴 한데 아 만..만병통치약이지 아 저장한번 할게요 저장.. 이거 불러와볼까 한번? 잠깐만 불러오면 밖에 있지않을까? 아 이렇게 꼼쓰 계속 꼼쓰 쓰면 안되는데 우리 꼼쓰쓰다가 나중에 이제 아 이게 어떻게 하자 아 노클립 이렇게 된단 말야 아 안되네 씨 그래서 솔직히 거기는 인정합시다 이제 좀 우리 어 점점 풀린다 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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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만히 있으니까 풀리네요 이제 우리 좀 천천히 이제 버그쓰지 말자 알았죠? 가자 이제 시야 돌아왔어요 야 진짜 스케일이 너무 커졌어 SCP도 많이 추가됐고 일렉트릭 일렉트릭 컬 센터 전력 통제실 어 2등도 카드로 먹히네요 거기 우리 창조경제 그거 해야되는데 아 비밀번호 지금 보자 9892 박사실 들어갈 수 있는 번호가 9892입니다 여기서 한번 불이 또 한번 꺼지겠죠 메인이 나가고 우리가 다시 보조를 보조를 켜줘야되요 이건 볼 필요 없는거고 버리고 1등거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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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 버리고 건전지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비밀번호 여기 놓고 카드는 챙기 아니다 그냥 버리자 아 카드 챙길까요? 카드는 챙기자 혹시 모르니까 아 여기서 우리 그 뭐해야되지 원 이거 오프로 해놔야돼 맞아 오프로 해놔야 원격 문 개폐를 원격 그 오프로 해놔야 게이트 A인가 엔딩 볼 수 있어요 야 야 큰일났다 S10에 106이다 큰일났다 이거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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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까 저소리난거 봤죠 그 소리는 S10에 106이에요 아직 격리안했어요 격리실 아직 안 나왔는데 고위험군 여기 들어가야되나? 아 우리 여기 들어가기전에 그거 봐야되는데 걔 사라졌나? 잠깐만 소리 사라지면 사라진거거든요 격리는 아직 격리하는데 안 나왔어요 네 저 온다 할아버지 어 간다 운다 아 제발 야 문 열어 빨리 아 2등급 안 열리잖아 쌌다 이거 지금 간 다음에 반대로가 오케이 나이스 아아 이 멍청아 거기서 맞이 아 차라리 잘됐어 저기 가지마 지금부터 아니 문 닫아도 와요 쟤는 벽을 뚫고 다니는데 문 닫는다고 잘도 오겠다 안오겠다 여기는 필요없는데구요 빨리 가야돼 우리 저 코너 코너 빨리 가야돼 오케이 애초부터 여기로 갔어야 되는구만 아 어 잠깐 우리 밑에 한번 가볼까요 아니 scp 아직 106이 저기요 저도 scp 9버전 깨본적 있는 사람이에요 초고수라고요 예 어 이거는 아 여기잣금만 우리 창조경진씨 알 어 여기 박사실이다 아 우리 여기 들어갈수 있어요 메이너 메이너드 박사 9892 됐다 여기 어 이거있어 나이스 오케이 방탄복 챙겨주고 유 메이드 이스 소 이지 여기까지 잘 너무 쉽게 였군 나이스 워크 잘했어 파운드 잘 찾았군 아 여기까지 뭐지 여기까지 잘 왔어 잘 찾았다 타다 튀어 야 그냥 튀어 그냥 튀어 야 미련없이 튀어 타다 타다 아 저기 경.. 저기 누구있네 네 들어가자 아 여기 2번까지 한계가 있다 우리 창조경진을 빨리 봐야돼 창조경진 빨리 찾아야돼요 경제씨 빨리 찾아야돼 하하 하하 여기가 맵 비.. 맵 똑같은 데도 있고 추가된 데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새로 본 SCP는 곰돌이랑 또 뭐뭐 있죠 곰돌이 그리고 뭐 그림판 같이 생기네 어 게이트 B번 게이트 B 엔딩 볼 수 있는 곳이죠 지금 못 들어갑니다 어 들어갈 수 있나? 아 우리 마스트 카드가 없구나 맞아 반복하게 하는 방해 SCP도 맞죠 저장 어 근데 이게 구 버전에 비해서 게임이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지 야 이거 우리 이제야 찾았네 가스마스크 가스마스크 자 자 잠깐만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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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세요x3 아 버그쓰지말자 아아 아 맞아 버그 써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아아아 잠시만 잠시만 아 불러올게요 네 저 이 야 가지마 들어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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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헤륨샷 계사 아.... 야 발전 소리 내지마 앗하핳흐하핳 야하씨 미치겠네 우리 잘못 들어왔는데?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빰바밤빰 빰밤밤밤 아 진짜 버그쓰지 말자 이제 이제 진짜 버그쓰지 맙시다 씻으면 안되겠어 여기로 통하는 길이 있을텐데 아 우리 가스 마스크 안 얻었지 아 얻은 상태구나 군바리 소리다 군인 소리야 군인 소리한다 어 얘 오랜만에 본다 얘 scp 얘도 scp야 얘네 수색 잘하는데 이거 버전이 달라져서 그런가 수색 개잘하는데요 야 애초부터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데 통하는 길이 없다 저기있다 아아 마지막 빰빠빰빰 으아아아악 아이 케이스 야 개잘 찾아 난이도 진짜 이거 야 상향됐다 잠깐만요 일단 여기를 탈춘하는게 먼저야 빠빠빠빠빠 빠빠밤 우리 저기 가지말자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해결합시다 오케이 오픈 아 뭐야 아 뭐야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assüzik That 일 됐어 아 이제 진짜 버그 쓰면 안되겠다 근처에 scp 있나본데? 173 여기 올 필요가 없는데고요 야 우리 근데 길 잘못든거 같애 왜냐면 아오 우리 그 차원줌으로 빠지고 여기 먼저 오면 안돼 scp 106이 날 여기로 떨궜거든요 우리 여기로 들어오면 안되는거 같은데 아 너 여기 있었니? 그래 어 깜짝아 우와 대박 그 사이로 못 참고 너 앗 나 큰일 났네 아 찢어 에? 저장했지? 탈출하고 저장했죠? 어 다행이로 하... 아니 눈 깜빡이기 때문에 뒤에 저거 전기 맞은거야 뒤통수 와 쩐다 진짜 야 잠깐만 야 우리 우리 맘먹고 그거 해야될거 같은데요? 우리 뭔가 잘못된거 같애 지금 우리 여기 갇힌거 같애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갇힌거 같지 않아요? 우리 차원주머니 너무 초반에 빠져가지고 아 야 우리 안되겠어요 처음부터 합시다 아니 어제 우리 초반 부분이고 처음부터 하는게 진짜 100번 맞아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빠지고 우리 지금 뭔가 삽었거든요 처음부터 하는게 나을거 같애요 1회차니까 이제 어디차는지 알았어 맞죠? 하... 차원주머니 나중에 내려가자 초...너무 초반에 내려갔어 좀 후반쯤에 내려갔어야 했는데 미련... 많이 남을때 해야되네 미련 없을때 들어가니까 안될거 같애요 하... 처음 언제든지 이런 오류가 뜰수 있구요 네 당황하시면 안됩니다 이 오류도 캐테르 등급이에요 아시겠죠? 이 오류도 캐테르 등급이에요 아시겠죠? 버그가 아니라 캐테르 등급이에요 세이브 파일 하나 지우고 만드는건가 그럼 저장 두개 만드니까 충돌나는거 같은데요 아 이름을 똑같은걸로 만들어서 그런가보다 흠... 흠... 자 추천하고 즐거찾기 안하신분들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덕이는 백... 그... 174번이에요 더덕이는 흠... 근데 언제부터 저 scp 이름이 저렇게 친근해졌지? 더덕으로 굳혀졌네 언제부터 그렇게... 친환경적이었죠? 이름이... 흠... 흠... 주인공의... 흠... 넘버는 9341 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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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정도 여기에 갇히면은 뭐 살만할거 같애 맞죠? 흠... 근데 진짜 실제로 이런데 갇혔다고 생각해봐요 누웠는데 하얀색... 흠... 흠... 똥 싸도 하얀색... 흠... 흠... 세수할때 하얀색... 책상에 있어도 하얀색... 흠... 바닥바닥 하얀색... 흠... 흠... 진짜 하얀 방에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나? 흠... 저 여기 왔어요 빨리 와요 거기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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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팅... 디렉터... 로즈우드... 앤드미니스트레이션... 야... SCP-008 여기서도 튕기나? 튕기는거 사라졌겠지? 구 버전에서 SCP-008은 개... 핵... 핵... 신... 신케테르등급이었거든요 개 핵 신케테르등급 008 그 얼음결정같이 생기네 개때문에 우리 세이브파일 날라먹었죠 네 그래 타우미엘급이야 SCP... 그거... 등급이 뭐... 뭐뭐부터지? 세이프가 맨 밑인가요? 아니 얘 유클리드등급인데 저기요 쓰읍... 이거 이사람 정신상태... 거기서 뭐하냐 너 응? 안 열어줌? 야 설마 너... 잠깐만 한 마리 어디갔어? 야 한 마리 어디갔냐? 아니 나 인도해주는 애들이 이상해 정신이 아니... 아 먼저가면 오류 걸린다고? 하... 아 이거 참 애매해... 아 처음부터 기다리고... 뒤따라가야되는구나 먼저가니까 삐져서 안오는거구나 인트로 스킵이 있다고요? 그래도 처음에 끌려가는건 있어야지 인트로 스킵이 있다고요? 그래도 처음에 끌려가는건 있어야지 SCP 진짜 종류가 많이 생겼다는거부터가 진짜 재밌어 이게... 크... 진짜 님들이 엔딩을 실제로 봐봐야돼 그 기쁨 종류 진짜 많이 추가됐어요 초반에만 완전 한 두세개 나왔어 두세개 한글판이 엄청 옛날거래 우리가 했던게 한글판이 엄청 옛날거래 우리가 했던게 치트좀 자제할게요 소녀 나왔나구요? 아니 소녀 아직 안나왔어요 소녀 나왔나 테크니션 팀 에이 3 그럼 비교하자면 우리가 전에 했던거는 메이플 빅뱅 패치 전인이라는거네요 지금 빅뱅 패치후보 잠깐 나갔다오는데 왜 처음부터 다시하나요 뭔소리요 지금 처음부터 이제 하는건데요 게임 이제 처음하는건데 잠잤다 일어난거 하루 지난거 아니에요? 지금 추석끝났어요 님 추석 지났는데 이제 잠잤다 이제 일어난거 아니에요? 가자 지금 추석 끝... 2016년이니까 그건 좀 오바다 그만하세요 2016년 너무너무 앞서갔잖아요 적당히 눈치 못채게 만들어야지 2016년이네 야... 얘 렉의 머리야 그럼 여기에 진작... 일단 여기 가있죠 도어 컨트롤 시스템에 도어 컨트롤 시스템에 도어는 우리의 팁을 닫고 그래서 지금 근데 진짜 근데 아 화면 밝기 올려드릴게요 게임 근데 잠깐만 나 모바일로 볼까? 지금 아 이게 게임이 우리 9버전보다 훨씬 밝아졌거든요 굳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화면 밝기 어두워요? 이렇게 해도 좋아? 괜찮아? 맞죠? 전작보다 훨씬 밝아졌어 이 정도 게임이 원래 진짜 어두웠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조금 올려드릴게요 이게 나아 근데 봐봐 비교해봐 이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나아 이게 개좋아요 오케이 갑시다 어 이거 바닥에 문서 떨어지는거 이게 암시구나 아 여기 아까 뭔가 들어갔어 여기 안에 가자 잠깐만 아 나 눈 먼저 저장하고 여기 근처에 scp 173 있을거야 없나 게임 소리가 좀 크다고요? 아까 그대로인데 어 여기 그래 여기 먼저 와야돼 여기 카드 있을거에요 카드 죽었어요 1등급 카드 그래 우리 여기로 가야 창조경제하는 데 있을거야 아마도 어 밑에 도... 뭐 길이 있네 잠깐만 벌레킷바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 이거 빨리 나와야되요 안그러면 문 닫혀버리니까 시간 안에 못 나오면 저기 안에 갇혀요 그럼 노답이야 그럼 죽는거에요 난 이 맵이 좀 무서워 여기 이 복도가 처음보는 복도라서 자 오른쪽 여긴 어디죠? 어 여기 어디야 카드 아 1등급 안먹힌다 에이씨 헥! SCP 205 오브젝트 클래스 클라스 유클리드 잠깐만 저장하고 얘 불빛보면 안되는거 같은데요 왠지 맞지 여기 안에 있나봐 제발 1등급 카드아 먹히지마라 나이스 못들어가네요 다행히 못들어간다 우리가 지금 낮은 등급의 카드밖에 없어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맞아 우리한테 노클립 있었지 맞아 장난하세요 네 네 SCP에 대한 설명은 좀 해주세요 네 아시는 분 있으면 우리 다시 여기 뚫고 지나가야되네 여기는 길이 없다 오케이 근데 이거 좀 시간 늘었어 이거 구부전보다 좀 쉽게 나올 수가 있네요 비명소리 난다 여기 여기로 가야될까 여기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